잠빼내려 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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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잘 받아 빼주고 한 번 더 투타임 멀티킬 스페셜 포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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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어디십니까 보자 개들여라도 되겠죠 잠빼내빼라 드디어 됐다 됐다 여러분 퇴근하겠습니다 진짜 힘들다 여러분 이때까지 감사합니다 야무지게 이제 좀 즐겨도 되겠죠? 이제 좀 즐길게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제 즐길게요. 그래도 저 5발 한 대 해결을 봤어요. 그래도 10발 총인데 5발 한 대 다 잡았어요. 봤죠? 6발인가? 5발인가 했거든요. 야무지게 해결봤습니다. 2시간에 한 번 더 왜 없었던데? 왜 없었던데? 그냥 스펠일포스 두 번만 하면 돼요. 공방이든 저격증이든 상관없이 스펠일포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루에 두 번. 제가 방송하는 동안 두 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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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수했다. 하루에 두 번 일해 어려웠다. 예전엔 한 판에 두 번 해야 하고 그랬는데 잘 뛸 때는 어렵네요. 어려워. 숙제 주시고 가셨는데 오늘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깨고 싶어서 내려가니까 쳐다보시네요. 대거 타고 싶으신 다리. 퇴근하셨는데 퇴근하셨는데 시각이 죄송해요 뵙겠습니다. 전혀 겠습니다. 자세하게 겠습니다. 뵙도터 아나 앗, 나갔다. 애기폼. 어디갔어? 아, 잠깐만 이거. 이쪽에. 아, 타인이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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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 다경님 각성하나요? 오케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잉? 내 전쟁이 누구시지? 원 투 자자자 원 투 자자자 아우 개들 재밌다 오우 아 참고로 지금 이 아이디 본주님께서도 살짝 그런 느낌이라는 그 방송국 살짝 눌러봤는데 아우무시아 어디로 갈까요 일단 딱 살려볼까요 아우무시아 동해봐 1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덕분에 일단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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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안녕히 주무세요 열발 좋다 이거 너무 좋은데? 아 튀는가봐 주관없어 헤라 녹박 뒤 아 성공해서 다행이다 여러분 참게 나있다 10만원 미션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액 떠나가지고 초반에 성공을 실패하니까 아쉽게 꼭 깨고싶더라구요 다행히 깼습니다 꿀잠 자겠다 꿀잠 자야되는데 배는 고프네요 지금 긴장 탁풀이니깐 한 번 살벗어 빼주고 한 번 더 투타임 스페셜 포스 나이스 스페셜 포스 또 떼었어요 기장 풀리니까 되네 세이네 스페셜 포스 geht 난들 하로 가수 눈이 너무 많네 다 남아 보러 인력 근데 저 참고로 이매퍼가 안갈꺼에요 저 저 덱캠 한 번 더 할꺼에요 아트센터 하고나서 아쉬워서 안되겠어요 덱캠때 스펠퍼스 한 번 자체적으로 띄울꺼에요 아 확실히 자격전이 쉽긴하네 열 발자 있으니깐 이거 한 번 해볼까요 옛날에 많이 있는거 여기 실패 이거는 욕 안먹잖아요 어디십니까 열차까지 나이스 스펠퍼스 두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